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고 있는 플랜트 김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장이나 사무실에서 탄소강, 합금강, 스테인리스강 이라는 말을 자주 쓰시죠? 그래서 철은 무엇이고 강은 무엇이며 또한 철금속과 비철금속은 각각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현장일을 하시다 보면 탄소강, 합금강, 스테인리스강 이라는 말들을 자주 쓰실 텐데요. 제가 강이라고 모두 노란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플랜트 현장에서 모두 사용되는 자재들은 강 또는 스틸이라고 한다는 것을 잘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탄소강은 카본스틸 이라고 하며 0.02와 2.1웨이트 퍼센티지 사이에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강을 의미합니다. 철의 5대 원소인 탄소, 규소, 망간, 인, 황을 두 성분으로 하며 가격이 저렴하고 제작이 용이하여 가장 널리 쓰이는 강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부식과 고온강도, 저온균열 등에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합금강이라는 것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합금 첨가 무게 비중 10%를 기준으로 저합금강과 고합금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특수한 목적에 맞게 합금 성분을 추가하여 만든 강으로서 내열강, 모넬메탈, 인코넬강 등이 있으며 많은 합금이 첨가되기 때문에 용접을 위해 이열과 후열이 수반되어 제작이 오래 걸리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강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인리스 강은 아시다시피 탄소강보다 내부 식성이 뛰어납니다. 합금 성분 무게 비중의 10%를 넘기 때문에 이 스테인리스 강도 고합금강에 속하게 됩니다. 뒷장에서 분류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은 내부 식성을 위해 만든 강이기 때문에 여러 부식 환경에서 우수한 저항성을 나타내지만 응력부식 균열과 고온 환경에서는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에서 말하는 재료에 대한 분류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글자가 다소 작더라도 큰 숲을 보여드리기 위해 전체를 한 장으로 요약한 것이니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랜트 현장에서 쓰는 자재는 모두 강이라고 하는 것들이며 이는 여기 분류표 왼쪽 하단에 스테, 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스테, 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상단에 재료는 금속 메탈과 비금속 논메탈로 분류됩니다. 금속은 다시 철계 패러스와 비철계 난 패러스로 나뉘게 되는데요. 철의 원소기호 Fe를 주성분으로 하면 패러스 철계가 되는 것이며 Fe가 없으면 난 패러스 비철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철계 패러스는 철광석으로부터 원료를 채취하는데요. 불순물이 많은 선철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플랜트에서 쓰시는 스틸, 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스틸강보다 탄소함량이 무게 비중 2.1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면 주철이 됩니다. 다시 스틸강을 보시면 LOE라고 하는 합금강이 보이시죠? 첨가되는 합금의 무게 비중을 10%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이 되면 하이 엘로이 스틸, 고압금강, 합금 무게 비중 10% 미만이 되면 로엘로이 스틸, 저압금강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비금속의 경우에는 유기물과 무기물로 나뉘는데요. 플랜트 현장에서는 잘 다루지 않으므로 이것만 외우시면 쉽게 암기되실 거예요. 불에 타는 것과 안 타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유기물은 탄소화합물이라서 불에 탑니다. 플라스틱, 나무, 종이, 고무, 가죽, 석유 이해가 되시죠? 무기물은 불에 타지 않죠. 광석, 시멘트, 유리, 세라믹, 흑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왼쪽에 표시된 스틸강을 다시 한번 보시죠. 선철로부터 불순물을 분리하여 얻어진 스틸강이 어떻게 세분화되는지 차트로 한번 나타나봤는데요. 카본 스틸 탄소강은 노란색으로 표기된 것처럼 탄소함량에 따라 저탄소강, 중탄소강, 고탄소강으로 나뉘게 됩니다. 엘로이 스틸 합금강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합금의 무게 비중 함량 10%를 기준으로 저합금강과 고압금강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한 화면에 모두 표시한 이유는 큰 숲을 보시라고 한 것이니 시간 나실 때마다 이 차트를 보시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스틸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를 그림으로 설명드리려고 해요. 흔히들 제철소 제철소라고 하는 곳은 철을 제작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철 이라함은 제선, 제강, 연주, 압연을 포함한 전체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제선인데요. 선철을 제작한다는 뜻입니다. 아이언 오래라고 하는 철광석에 연료탄인 유연탄을 넣고 가열해서 녹이면 당연히 그 속에는 불순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겠죠? 바로 그 선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공정은 제강과 연주입니다. 제강은 마찬가지로 강을 제작한다 의 뜻입니다. 불순물이 가득한 선철로부터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강을 얻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얻어진 강은 굳기 전에 연속주조인 연, 주 과정을 통해 슬리브나 블림 등의 중간 소재를 얻게 됩니다. 그 이후 압연을 거쳐 최종 스틸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영상을 보시고 나니 이제 메탈 금속이 제일 상위 개념이고 그 다음이 아이론 철, 그 다음 제일 하위 개념이 스틸강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최선을 다하는 플랜트 김 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